안녕하세요. 저는 미병원의 이희중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 MC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얼굴형, 윤곽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던데 혹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투시 윤곽이 어떤 게 다른 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곽 수술 중에 투시 촬영을 통해서 투시 영상을 보면서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시 윤곽이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환자 다 회복되고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그때 윤곽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나왔으면 어떡해요? 재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수술 중에 투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안면윤곽 수술 결과를 확인하고 마치는 수술 방식입니다. 실시간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미리 찍어놓은 투시 영상이나 엑스레이, CT 이런 건 수술 중에 사실 큰 도움을 되지 못합니다. 이 턱 수술하면 돌려깎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돌려깎기는 왜 하는 거고 꼭 해야만 해야 되는 걸까요? 돌려깎기라는 말이 사실 학술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뒷부분에서 앞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돌려서 깎는다 해서 돌려깎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턱 수술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뒷부분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케이스 제외하면 사실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뒷부분 축소보다 앞부분 축소가 더 중요해요. 턱에 표시를 해놓은다면 옆에서는 보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사실. 대부분 동양인들이 그렇습니다. 얼굴이.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턱 끝 축소 시 두 가지 방법이 있던데 절골법과 비절골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절골법은 뼈를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절골법은 뼈를 자르지 않는 방법이고 잘라서 다시 스크립, 나사로 박아서 고정을 하면서 축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뼈를 자르지 않고 그냥 깎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절골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뼈를 잘랐으면 잘린 뼈가 서로 붙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잘 붙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잘라서 다시 갖다 붙일 거 그냥 자르지 않고 깎아서 모양을 잡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게 그 두 방법 간의 차이죠. 그러면 이번 질문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광대 축소 수술을 하면 볼 처짐이 무조건 오나요? 귤 껍질을 막 벗겨요. 알맹이를 확 줄여요. 껍질이 남겠죠. 남는 껍질을 다시 덮으면 처지겠죠. 이걸 처지지 않게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귤 껍질을 벗기지 않고 껍질째 눌러야겠죠. 광대에서는 이렇게 싹둑 자르는 완전 절골이냐 불완전 절골이냐는 아니에요. 이 뼈가 유합이 잘 되고 당리가 없다면 볼 처짐의 원인이 예시 당첨부터 없는 거죠. 실제로 투시형과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광대 축소 수술 시 고정을 해야 튼튼한가요? 고정을 해야 튼튼한 건 맞는데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고정을 해야만 튼튼하냐 그게 아니고 뼈를 완전 절골했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어요. 고정을 해도 고정하는 위치가 꼭 이 부분이 됩니다.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고정법을 하든 비고정법을 하든 광대 수술 후에는 꼭 저작금지를 일정 기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 이 광대 축소 수술 시 상악동을 손상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은 사실상 거의 폐쇄된 구조물이에요. 바깥 공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할 때 이 상악동을 가로질러서 자르게 되면 상악동이 열리게 되죠. 평소에 폐쇄되어 있어야 할 공간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술 부위와 맞나요. 근데 바깥 공기는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균이 감염을 시킬 수 있겠죠. 가능하면 상악동을 피해가야 된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악동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거 원장님 설명을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윤곽 성형, 얼굴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 윤곽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건가요? 윤곽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 결과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수술 조건이 있어요. 내 얼굴이 다른 사람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본인의 얼굴에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되는 정도지 내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과한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윤곽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까지 MC 예은 유병헌 이희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